내가 굴대고 양념을 넣어줬어 갈색으로 잘라줬어요 손으로 부어버리기 크게 물이 없어서 전혀 조금 부어버린다 양념에 있는 게, 중간에 고기를 골고루 적혀줬어 양념을 넣었어요 조иль양 수출이 없어서 손으로 고기 tiếp faced 고춧가루 치즈소스를 넣어줍니다. 치즈소스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치즈소스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물 부추 고추 손자리 감자 고춧가루 소금과 야채는 남은 양념을 만들수 있어요 야채는 고기맛을 넣었어요 아량젓인 달걀 perdmas장 너 들리는 땅콩에 찍는 사람이에요 마늘이 엄청 탕후라이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